안녕하세요 앵스톤 정수호 입니다. 여기는 강남대학교 샬롱관 진료소 입니다. 저기 저렇게 열아상을 설치하였구요.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하면 여기 대학 진료소에 CMS PC 를 놓고 듀얼 모니터 지금 해 놓은 거구요. 이벤트를 일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황을 제안하겠습니다. 이과장 시작해 저기에서 상황이 올리면 이렇게 이벤트가 바로 이렇게 올라와서 누군지 온도 감지 체크를 하게 되구요. 그렇게 해서 이쪽 진료소로 방문을 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기계 체온을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